자, 보죠? 어? 뭔 소리야? 아니 누구 있어? 와 저쪽 밑으로 가야 된다 아씨 진짜 와 여기 왜 이렇게 많이 와 일단 이쪽부터 들어갈게요 안쪽부터 내가 원래 처음부터 차근차근 해야 되는데 개소리 때문에 안되겠다 오늘은 종교단체 기도원이랑 종교시설 모든게 다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완장실 근데 잠겨져 있어 소금 뭔소리야 또 들렸죠? 소금 아까 저쪽에서 들렸는데 여기서 또 들리네 여기 일단 역점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와 여기 또 붙잡고 있는데 깜짝놀라 세월이 되게 오래됐나 보다 라디오 라디오 저 골든폼이 파란다 여기도 모든게 그대로야 지금 보니까 근데 세월이 되게 많이 흐른거 같아요 부탄가스가 녹이 쓰러가지고 안보일정도로 되게 오래됐어 지금도 다 주저앉았고 모든게 그대로에요 지금 그리고 여기 여자아이 한명있어 지금 이 공간이 있어 족발 풍미 조글들 양념 넓은 다 다 다 다 다 다 바삭바삭 사과 육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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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곳은 모여있을 확률이 높다 이곳은 모여있을 확률이 높다 이곳은 모여있을 확률이 높다 이곳은 모여있을 확률이 높다 숙지감 모여있을 확률이 높다 아 아 정말 겁나 아파 잠깐만요 확인 좀 할게요 아 문이 빠져버렸어 아 지금 겁나 아파요 잠깐만요 아까 문이 어떻게 되겠길래 이게 완전 빠져버린거야 아니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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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정광이 정광이 찌는 소리였어 괜찮아 아니 아까 문 뒤뚱뒤뚱 봤어요 뒤뚱뒤뚱 뒤뚱뒤뚱하는거 봤어? 문 뒤뚱뒤뚱하는거 봤냐고 문이 그냥 보통 이렇게 자빠지잖아 이렇게 문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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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으로 움직였다니까 어 문이 그냥 이렇게 쓰러지잖아 근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나 뭐야? 이러고 있었어 가자 일단 자 마저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개자식인지 너무 귀신이 있다면 넌 뒤졌다 너는 귀신이 있다면 보이지 않는 그 여자 아까 그 여자가 있나 아 그리고 더 아팠던게 뭐냐면은 누워졌는데 이 바람이 밤톨이 뒤에 밤톨이 붙어가지고 아 겁나 따갑더라 등짝 여기도 아파 죽건데 이 등짝에 밤톨이 붙어가지고 하 씨 와 깜짝이야 와 깜짝이야 저쪽은 또 있거든요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저기는 나중에 갈게요 왜냐면 저쪽에도 개가 있기 때문에 저 개까지 깨우게 되면은 안 돼서 이쪽 여기 건물 가볼게요 아까부터 이쪽이 별로 좋지가 않았어 계속 소리도 계속 들렸고 지금 내가 알아보고 싶은 곳은 여기 원장실이랑 구원실 그리고 여기 건물 여기 건물 여기 안 있는데 뭔 소리야? 또 소리 들려 소리 들었죠? 요즘 이상하게 종교시설만 가면 사람이 왜 이렇게 멍해지냐 할머니 두번 저쪽에서 약간 수다 떠는 느낌이야 진짜 사람 돌겠네 진짜 방금 이 밑등 사이로 손있죠? 손 이렇게 하고 있는거 봤어 한손만 이쪽에서 저쪽에서 자꾸 날 갖고 놀아 뭐야 여자애 여기 주 여자애 맞아 여기 주장 여자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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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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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 곰팡이 뭐가 쓱 하고 들어가면 바로 봤어 여기는 어.. 아까 그 여자 있죠? 아까 내가 여자.. 어.. 여자가 주장이라는 것 같다 젊은 여자 어.. 머리 어깨까지 내려온 어.. 근데 좀 여자 같지 않은 여자이긴 한데 아무튼 그분이 여기 어.. 주장인 것 같고 나머지는 다 연배들이 있으신 분들 어..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이 아까 별로.. 어.. 괜찮아요 괜찮아 어.. 그 여자가 장난치는 거라 그러니까 여긴 사람이 이제 안 왔나봐 어.. 그러니까 지금 막 나한테 그러는 것 같은데 어르신들은 별로 나에 대한 관심이 없어 그냥 귀찮은가봐 아이씨 깜짝이야 아이씨 깜짝이야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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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. 근데 신기한게 뭔지 알아요 아까 저 방에도 그렇지만 이 방에도.. 어.. 단상.. 이쪽만.. 여기도 껌해 껌한 물이 있어 지금 여기도 그래 이게.. 이쪽만.. 이쪽만.. 오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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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야 같다 봐봐 여기.. 여기 잘 기억해요 단상 쪽 여기.. 여기 다 꺼먹거든 지금 보면은 이쪽 쪽 방으로 아이씨 여기 꼬물이 없어 이쪽에 여기.. 여기.. 좀 단상 쪽만 그래 뭐야 여긴 할만.. 할만 밖에 없어 여자애 있는데 여자애는 그냥 무시하는데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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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자니 나 구원 방 구원 바라야되니께 왜 크게 멀기네 굳이 알 필요 없네 흠 흠 뭐야..? 뭐야..? 아.. 한 번만 더 하면 발로 빵 차버릴게요 여기가 원장실이었구나 별거 없네 단상에서 아까 거기 단상에서 찍은 사진이다 여자분이 목사셨나봐 자 이제 마지막 저쪽 찹쌀 아이템 김고료 띵띵띵 띵띵띵 화평 화평 깜짝이야 선풍기 엄청 오래됐네요 여기도 기도원 여기는 종교단체가 있으면서 예배 드리는 곳 여기는 기도 드리는 곳 그리고 식당 여기는 기도실 같아요 좌비 온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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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평 띵띵 나 kleed 띠띵띵띵띵띵 띡띵띵띵띵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